난 당신 못 이겨요 그냥 원하는 걸 줄게요 빌리, 터미 엄마! 마냥 왔어요!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엄마! 잠깐, 얘들아!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내가 너희 엄마를 애들한테서 떨어뜨려 엄마! 아니, 아직 아니야 엄마!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! 얘들아, 그러지 마,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! 하지 마, 얘들아, 그만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니야! 나가! 빨리 너가! 가! 그만해! 제발, 해치지 마세요 제발! 절대 너희 해치지 않아 절대 제발... 난 누구도 해치지 않는단다 난 괴물이 아니야 나는... 난... 난...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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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